김희재의 최신 뉴스 아디오 2020 6.25 전쟁 이후에 최악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웰컴 2021 2021년은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God bless the world 구독자님들을 위한 기도 온 지구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며 또한 여완대시대시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튜버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재의 이찬원 투탑 웹례능 이찬원 김희재의 투탑 웹례능 런칭 크리스마스 당일 최초 공개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이찬원 김희재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이 출연하는 웹례능 플레이 리스토를 통해서다. 24일 미스터 트롯 공식 SNS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 쇼 플레이 리스터 희재의 찬원의 투탑 웹례능이 런칭 되었습니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서 산타 복장의 이찬원과 김희재는 장난감 피아노와 마이크를 쥔 모습으로 웹례능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였다. 미스터 트롯 측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낮 12시 미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을 통해 1회 크리스마스 특집 최초 공개 예정입니다라며 크리스마스의 하이라이트 피아니스토의 그랜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르는 귀여운 뿜뿜 터지는 캐롤송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라고 깜짝 소개를 덧붙였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온 시재와 찬훈의 첫 웹례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김희재의 별 선물 미스터 트롯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김희재의 팬 오픈톡방 시재곁 희랑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김희재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트롯 가수로는 최초로 다만을의 별을 선물 받았다. 시재곁 희랑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희미재에게 밤하늘의 별을 선물했다며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희랑들의 별 김희재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실린 인증서를 23일 공개했다. 시재곁 희랑이 선물한 별은 김희재의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 7H23M41.45S에 위치한 두 개의 쌍별이다. 시재, 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당 사이트에 등록했다. 김희재가 이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명명권을 소재하게 된 만큼 다른 사람이 김희재의 허락 없이 이별을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재곁 희랑 오픈톡방 멤버들은 별 선물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청에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백박스를 기부하며 스타를 닮은 선한 영역력을 전했다. 김희재의 마스터되다 자신들의 뒤를 이을 영예의 트롯여제 발굴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이 공개됐다. 무엇보다 미스트로2는 전시즌 미스터트롯 참가자였던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특별 마스터로 전격 영입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상황 특히 탑6 멤버들은 경연 참가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6인 6색 스타일로 공감을 자아내는 심사에 대해 현장의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했다. 제작진은 탑6 모두 참가자들의 무대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경연 현장을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줘 현장의 열기를 불집혔다며 탑6를 웃기고 올린 미스트로2 무대를 뒤집어 놓을 흥만고 끼 넘치는 참가자들의 활력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마스터 형제, 장민호와 김희재, 눈물난의 장사슴, 박수치는 김희재, 좋아하는 장사슴 김희재, 얼씨구절씨구 와, 정말 잘허네. 쟤는 왜 저리 웃기냐. 좋아죽는 김희재, 얼씨구절씨구 신나네. 으쌰, 으쌰, 오른쪽, 왼쪽. 오, 엄청 잘허네. 오늘 와, 이리 슬프노.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 좋아서 하는 기념일. 미스터트롯 김희재님 팬클럽 기념일 기부. 미스터트롯 김희재의 팬카페 애 낀다 김희재. 쌀 300kg 기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스터트롯 김희재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쌀 300kg을 기부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팬카페 애 낀다 김희재. 후원회원 확인서. 후원자명 김희재. 후원대역 쌀 300kg.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김희재 팬클럽 세이브 더 칠드런의 쌀 300kg 기부. 가수 김희재의 팬클럽이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19일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애 낀다 김희재 팬카페로부터 쌀 300kg을 지정 기탁받아 경기 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 낀다 김희재 팬카페 회원들이 십시일반본 성금으로 마련한 쌀 300kg은 저소득층 가정, 위기 가정, 결순 가정, 미혼 한부마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과 지역 아동생활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팀 관계자는 미스터 트롯 김희재 팬들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담은 쌀로 아이들이 포근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연말 연시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기부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외받거나 힘든 아이들이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따뜻한 손길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재와 희랑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후원증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지난 17일 미스터트롯 가수 김희재 네이버 팬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이 연탄 사용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7천장 560만원의 연탄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희재 팬클럽 선행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은 김희재의 이름으로 12월 24일 미랄복지재단에 4천6백9십만원을 기부했다. 팬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결정했으며 이들의 후원금은 지원이 시급한 한부모 가정 및 장애아동 치료비와 생계비 등으로 사용된다. 김희재 팬들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 9일 김희재 생일을 기념해 6천9십만원을 기부 장애아동 20명의 재활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4천6백9십만원을 기부 누적 기부금 1억원을 넘기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김희재의 팬클럽 선행 대구 서구는 미스터트롯 가수 김희재 팬카페인 김희재와 대구 경북 희랑 회원들이 이웃 돕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웃의 온종을 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한 라면 200상자를 서구청에 기탁했다. 김희재 교대역 광고 희재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희재입니다. 힘이 얻으세요. 김희재 팬클럽은 김희재의 26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3호선 교대역 2호선 환승통로의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로 생일 축하 광고를 하였다. 김희재의 삼성역 광고 미스터트롯 김희재 팬들이 삼성역 광고로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 가수 김희재를 응원하는 팬클럽 측은 연말과 연초 아이돌 광고 성지로 불리는 삼성역의 광고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김희재 팬클럽 측에 따르면 영상 광고와 함께 진행한 지하철 광고는 12월 18일 이미 삼성역 지하철 역사 내에 공개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트로트 가수로는 이례적으로 영상 광고가 코엑스 크라운 미디어에서 공개된다. 팬클럽 측에 따르면 이 광고는 건물 외벽 옥외 전광판에 초대형 고화질 영상이 정면뿐 아니라 산면에서 시청 가능하게 송출되는 광고다. 가수 김희재의 광고는 12월 31일과 1월 1일 18시에서 24시에 송출되며 빛 희재라는 별칭답게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힐 계획이다. 김희재 버스 광고 김희재의 청주 입성을 맞이하여 다음 카페 김희재와 희랑별 팬카페 충청 모임에서는 김희재를 응원하기 위해 청주 시내버스에 광고를 하게 되었다.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이다. 양면 광고 2대 후면 광고 2대 등 총 4대의 버스가 청주 시내 주요 지역들을 돌았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김희재님의 가수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etric 프리스찬 튜브